리모컨으로 음성인식 작동이 안 돼요 리모컨으로 음성을 인식하여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에서 리모컨을 에어컨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도 리모컨의 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제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 구입 후 최초로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제외한 다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에어컨과 연결됩니다 이 과정을 페어링이라고 하며 최초 1회만 해주면 이후부터는 자동 연결됩니다 만일 사용하시다가 리모컨 음성인식이나 근거리 무선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무선 리모컨의 모드 버튼과 청정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눌러주면 다시 페어링됩니다 전원 버튼 외 다른 버튼을 눌러 제품이 해당 버튼의 기능이 동작하면 정상적으로 페어링된 것입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에어컨과 리모컨 간 음성인식과 근거리 무선 제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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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